3번 분야예요 코리도라스 모음을 제가 준비했습니다. 사실 저희 눈에는 그냥 물고기입니다. 다 똑같죠.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. 그냥 다 다른 거 같아요. 자 그럼 자신 있는 거 몇 번부터 갈까요? 본인이 생각나는 거 쭉쭉 가요. 다 알 것 같아요. 줄리고요 이거. 본인이 자신 있는 거 같아요. 자 2번 가요 2번. 시밀리스 바이올렛이요. 시밀리스 바이올렛 정답입니다. 특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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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디하게. 얘는 론던이야. 론던이야? 정답을 해주세요. 자 특히나. 다비드 상드식. 정답. 아돌포이. 정답. 어깨식. 맞습니다. 아쿠아투스. 정답이야. 아니 이거 이거 장사 쏘가 아니야? 이렇게 다르게 이름도 안다. 뭔 차이가 있다고. 자 가요. 오르나투스고요. 정답. 박셀로디요. 맞아요. 슈얼즈요. 맞아요. 콜레어. 정답. 뭐야. 한 마리 50만원이에요. 이게 한 마리 50만원. 콜레어. 이게 언제부터 어려웠어요. 이제부터 좀 어려워요. 알비노 팔레아투스. 정답. 어머나. 들어도 어머나인지 모르겠어. 골드 스트라이프인가. 정답. 골드 스트라이프. 얘는 알비노 스터바이오. 정답. 알비노인데도 이게 또 다르네. 네. 달라요. 같은 알비노인데요. 살짝 코드 패턴이 있어요. 아아. 그리고 화이트팬더. 정답. 되게 마지막 한 해로 나왔습니다. 마무리죠. 마무리. 다 맞았어요. 네. 응. 투수인데. 멜땡 리투스는 맞아요. 어 뭐지. 멜라닌 색소. 멜라닌 색소. 멜라닌 색소. 멜라닌 투수요. 정답. 오. 오. 역시 멜라닌 스티인트 그냥. 박수 한 번 주세요.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느끼는 건데 이게 특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또래의 어떤 여자분들이 이런 걸 어떻게 볼지 나는 굉장히 궁금해 사실 뭐 이성에 대해서 관심도 많거든요 좀 먹히나 이런 게? 네 먹혀? 먹히지 내가 친구를 물방해 열대여를 기른다고 하면 되게 신기하고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계속 여쭤보시는 거죠 그래서 보여드리고 물어보다 보면 그게 좀 먹히는 거 아니에요 열대여를 보러 우리 집 가져보는 거 물방 보러 가도 되나요? 보세요 요즘 보러 오세요 물방에서 이 친구 나올 때 입 검사하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 검사예요 궁금한 게